루터 자신이 굉장히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공부할 시절에도 음악을 가르쳐서 그의 학비를 벌 정도로 재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교육과 그의 일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가 끝나면 그의 지인들을 모아놓고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테너의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든지 그 당시에 루트라는 악기가 있어요 현악기인데 지금의 말하자면 기타와 비슷하겠죠 그걸 스스로 연주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찬송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 스스로가 교회의 음악을 사랑했고 또 예술적인 예술가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을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냥 정보 전달식의 설교나 교류 교육이 아니라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찬송 가락이나 음료를 통해서 그 안에 성경의 내용과 신앙 고백의 핵심들을 넣어서 사람들에게 부르도록 하고 자국어 즉 독일어로 그 노래를 사람들이 부르면서 그 이전에 예배에 참석하면서 라틴어로부터 소외되었던 그들이 이제 그들만의 소통과 교제의 언어를 가지고 찬송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개혁 신학 사상이 그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음악가였고 예술가였고 음악을 사랑했던 루터가 그 찬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이유였고 오직 루터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라틴어로만 제한되었던 교회 음악이 이제 종교개혁과 함께 소수의 제한된 예배 음악이 아니라 다수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기쁨으로서의 찬송이 불려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것은 물론 성경 번역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수의 제한된 사람들만이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특별히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성경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지고 또 그 성경을 각 지역에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이 자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사람들은 교회의 비밀 속에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의 고민은 이렇게 새롭게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이런 온전한 기쁨,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주고 특별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이유 그 종교개혁 신학사상과 신앙고백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는데 특별히 자국어로 된 언어를 그 당시 사람들의 은률에 맞게 교회 음악화, 찬송화하면서 사람들은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종교개혁 신학사상과 종교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루터는 성경의 중심을 두고 많은 시편들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사람들과 나누기도 했거든요 이처럼 찬송은 단순히 그냥 음악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내 삶의 이야기로, 성도들의 교제로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바로 찬송이었고 그 찬송의 역사는 시대와 또 상황, 지역을 넘어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다시 오거나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불렀던 신앙 고백이 바로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그렇게 제한된 사람들이 가졌던 성경과 언어와 예배의 어떤 통로를 보편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언어를 회복한 사건, 예배의 언어를 회복한 사건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음악과 같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예술적인 그런 감각들을 회복시킨 사건이 종교개혁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소수에 제한된 예배가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있었던 교회를 새롭게 한 리포메이션한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전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무엇을 바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 이 교회를 리포메이션 새롭게 우리에게 맞게 개혁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개혁의 종교개혁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